USB 같은 경우는요. 유니버셜 그러면은 범용이라는 뜻이에요. 범용. 범용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다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범용, 유니버셜, 유니버셜의 유고, 그 다음에 S는 시리얼이에요. 시리얼은 무슨 뜻이에요? 직렬이잖아요. 시리얼이 직렬이라는 뜻만 알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게 있어요. 유니버셜, 시리얼, 그 다음에 버스는 버스, 범용, 직렬버스, USB에요. 가겠습니다. 첫번째, 허브. 허브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심축에서 뻗어나가는 개념이 허브거든요. 그래서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27개의 주변기기 연결이 가능합니다. 숫자적인 개념. 시험 문제 잘 나와요. USB 허브. 허브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127개의 주변기기. 그래서 USB 127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USB 127. 기존의 직렬, 병렬, PS2 포트 얘네들을 하나의 포트로 대체하기 위한 나왔네요. 범용, 직렬, 버스 장치에요. 범용, 직렬, 버스.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뻥을 쳐요? 직렬이 아니고 병렬이라고 뻥을 칩니다. 범용, 병렬, 버스 그러면 틀려요. 직렬이에요. 직렬. 시리얼, USB, SSS, 시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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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직렬, 직렬.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직렬 포트나 병렬 포트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플러그인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꽂을 수 있고 뺄 수 있어요. 화플러그인. 그다음에 플러그앤 플레이 따로 플레이 꽂으면 바로 플레이가 된다는 거죠. 실행이 된다는 거. PMP. 우리가 플러그앤 플레이를 줄여서 PMP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USB는 화플러그인, PMP 다 지원이 되어 시험 문제에서는 안 된다고 뻥을 치겠죠. 그리고 USB도 이제 버전이 있는데 1.0, 1.0 같은 경우는 1.5 mbps, 1.0 그러니까 1.5, 1로 시작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다음에 USB 1.1, 뒤에 버전인 1.1, 1.1, 뒤에 게 하나 늘어난 거죠. 1.1에서는 최대 12 mbps, 1.1, 12.2.2.2.2.2.0에서는 최대 좀 많이 늘어나죠. 480, 248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또 안 헷갈리죠. 그런데 요즘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USB 3.0, 3.0에서는 최대 5 giga bps예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5 giga bps, 3.0에서는 3.0에서는 5 giga bps. 그 다음에 뒤에 3.1, 1.1, 뒤에 버전이 하나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2배가 어때요. 10 giga로 빨라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근래 잘 언급을 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1.0은 1.5m, 1.1은 12 mbps, 2.0은 248, 480 이렇게. 그 다음에 3.0은 5 giga bps, 3.1은 10 giga bps. 기가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USB 2.0 때는 포트 색깔, 검은색으로 만들든 흰색으로 만들든 그냥 별 신경 안 썼어요. 검은색, 흰색. 그런데 3.0으로 오면서부터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5 giga bps. 그러니까 3.0부터는 색깔을 좀 바꾸자. 우리 뭘로요? 파란색으로 바꾸자. 그래서 3.0은 포트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5 giga bps. 3.0은 5 giga bps. 이것도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3.0은 파란색, 3.0부터. 그 다음에 3.0은 5 giga bps. 5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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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파.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USB, 유니버셜 시리얼 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첫 번째, USB는 범용 병렬 장치를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인터페이스이다. 병렬이 아니고 뭐예요? 직렬이죠. 틀린 거고. 두 번째, 핫 플러그인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꽂을 수 있고, 뺄 수 있고, 핫 플레인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나, 플러그 앤 플레이, PMP 기능은 지원한다. 핫 플러그인도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고. 세 번째, USB 3.0은 이론적으로 최대 5Gbps의 전송 속도를 갖고 맞죠. PCB, 연결기기, 케이블 등의 모든 USB 3.0 단자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이전 버전과 구분이 된다. 3.0부터 파란색, 그리고 최대 5G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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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파, 이렇게 3번을 맞는 거죠. 4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허브를 이용해서 하나의 USB 포트에 여러 개의 주변기기로 연결할 수 있고, 몇 개? 127개죠. 최대 256 그러면 틀리는 거죠. 127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